채리야, 외전 가자! 안녕하세요. 18살 장혜리입니다. 선생님은 너희땐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라고 하시지만 제 눈에는 이게 더 예쁘거든요. 야, 너도 일로 와봐. 야, 너희 진짜 세습했다. 아, 이상하잖아, 이거. 상큼한 자몽레드, 그윽한 토피넛, 러블리 코랄, 틴트만 해도 30개가 넘어요. 제가 오늘은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저는 뷰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. 메이크업하는 거 좋아해요. 근데 담배 피울 것 같아요.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. 안 펴요. 담배는 노답, 나는 노담. 보건복지부